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평호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결정에 대해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4월 14일날 청와대 내부에 의사한 발언이라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전직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냥 제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는가 이렇게 대묻고 싶습니다.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마지막 단계죠. 문 대통령이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이런 지시를 내렸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문 대통령이 펼친 논쟁적인 정책들 가운데 상당수가 과학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다소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일각에서는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반일운동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면 국민으로서는 그대로 미대하겠지만 실상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불신이 깊게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일본 측의 오염수 방출 문제를 철도철미하게 과학이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서 처음 떠오르는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보여온 오락가락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0년도 10월 달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을 확인하고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을 불러 모아서 테스크포스트를 만들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이 재소하라 이렇게 하니까 의학하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4월 14일 날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테스크포스트는 2020년도 10월 달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 처분 방안 결정을 완료하고 발표 시기 결정만 남았다 이렇게 평가한 보고서에서 정부는 일본이 방출할 오염수가 우리 국민과 환경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전문가 간담회를 무려 7차례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염수를 정화하는 일본의 다핵종 처리시설 ALPS 성능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고 또 국제표준으로 인정받는 유엔 방사능 피해 조사 기구 외 방법을 사용해서 일본 해안가 인근 지역의 방상성 영향을 평가한 결과 방상성 수치의 원자력 사고 이후에 큰 변화가 없다 이런 부분들도 직시했습니다. 또한 국내 연안 해역을 대상으로 해서 방사능 농도 조사 결과도 보고서가 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전과 이후에 유의할 만한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린 삼중수소 노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체의 농축 및 축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리고 또 오염수가 흘러서 국내 해역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양 방출 수년 이후에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되거나 희석되기 때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런 모든 종류의 주장들을 살펴보게 되면 후쿠시마 원전대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방출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2020년 10월 달에 한국 정부의 그런 공식적인 입장으로 밝힌 것이죠. 물론 이번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바꿔서 그것은 전문가의 의견이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합동 그런 부처 관련 TF가 만들어져서 전문가를 불러서 그런 면담을 하고 인터뷰를 갖고 그 다음에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것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그런 발표로 가름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본 측도 크게 당황했을 법한 그런 한국 정부의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일본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환경문제를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강조하는 그리피스 등 환경단체 주장에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본 정부를 아예 믿지 않고 또 처리 시설에도 문제가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도 인체에 축적되면 유전적 결함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그런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죠. 일본 정부는 가능한 그런 오염수 방출 문제의 역량을 과소 추정할 것이고 이에 반해서 그리피스 같은 그런 환경단체들은 과장되게 과대평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중심을 참 잘 잡아야 되는데 이번 조치를 보면서 또 한국 정부의 총의 대응이 지나치게 응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0월 달에 관련 부처와 전문가를 모아서 TF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보고서를 만든 것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보고서입니다. 물론 일본 정부가 의도적으로 자료를 쏘길 그런 의향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실척도 필요하고 검증도 필요한 것이죠. 일본 측에 데이터 공유를 요청해야 되고 또 한국이 관련 데이터의 실척이나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이번 오염수 방출 문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가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혀 그런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하지만 제3의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항상 난국에 도달했을 때 그동안 문정부하에서 보인 것은 한일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난국을 탈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그동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했던 오염수 방출 문제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번 한일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악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도철미하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오염수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정부에서 항상 아쉬운 것은 그냥 어떤 감정이나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뭔가를 주장하는 데 굉장히 익숙하다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선입견이나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자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이번 후쿠시마에서 발생했던 오염수 방출 문제도 그렇게 감정이나 서민 입견이나 어떤 정책 목표를 갖고 추진돼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철도철미하게 과학적 근거 과학적 주장 과학적인 그런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말 법원에 그냥 제소하자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것은 안 좋죠. 그런 점에서 보면 정치적 악용을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 국민들도 두 눈을 부럽뜨고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감성적으로 시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또 선전선동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항상 감시하고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